안녕하세요 본길입니다 제가 오늘은 본길이와 친구의 한입만 비교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저의 제일 친한 친구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본길이 친구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식은 티코, 자메이카 통다리구이, 유부초밥, 뚱카롱, 치즈볼, 티코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먹겠습니다 iete польз의볶 Jn 쏘 sotto 끝 competency 쟈 겉은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더 잘 어울려요 치즈가 더 맛있어여 치즈는 치즈가 더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어 치즈가 더 맛있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엄청 맛있었어요 소스 오우 끈적끈적 모짜렐라 너무 맛있어 인삼 간식에는 매운 까콩을 먹어보아요 흠 멍청정 스파게티 훌쩍 스파게티 이 녀석은 꼭꼭꼭한 맛보다는 것 같아요 한입은 다질렐라 ㅎ 으음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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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きれ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친구랑 영상 촬영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이 앞에 있는 음식들도 되게 맛있어서 너무너무 재밌는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맛있게 먹었는데 저는 봉길이가 입이 이렇게 큰지 이제야 오늘 좀 느끼네요. 이거를. 맞지. 내가 입이 좀 커. 됐어? 이제 끝났어? 가자! 하하 하하 하하